아니 아니 너 뭐 하세요.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. 뿌리 부분. 야 야 진짜 잘했다 잘했다. 아 개구쟁이네. 내가 왜 넣고 있지 잠깐만. 저희 이번 미션은 바람 빠진 후계자로 순박 그룹 회장님의 보물 1호인 백조의 바람을 빼서 플라스틱 통에 잘 보관하면 되는데요. 뚜껑을 완전히 닫아야 선거예요. 아 네 개야 배꼽부터 빼줘. 그렇지 야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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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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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뺏어 이게 이게 투채 나와야 돼. 제찬아 뺏어 여기. 이거 뺏어 이게 이게 투채 나와야 돼. 이빨로 해야 돼 이빨로. 이빨로. 됐다 됐다. 나와나와나와나. 소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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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. 소민아 이거 저 빼 이거 저 빼. 소민아 이거 저 빼. 야 깊이도 됐다 됐다 됐다. 야 이거 엄청 이거 앞에를 잘 눌러야 돼. 아이씨. 거기 나오고 있냐 소민아. 날개 일단 빨리 뺏게 내가. 날개 땅이 이거. 형 형 형 쟤네 어떻게 해요 형.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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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일단 일어나봐 일어나봐. 접어봐 접어봐 접어봐. 접어봐. 아니야 아니 접어봐. 아니야 아니야. 여보 뭐하세요. 아니. 서리사. 서리사. 잘한다. 야 쟤 왜 저래. 야 신로가. 야.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. 야 야 집어넣어봐. 아 절 받았네. 야 넛고 넛고 바라봐. 좀 더 때 좀 더야 돼. 꼬리 부분에. 어디야. 야. 야. 야 씨. 잘했다 잘했다. 야. 야 진짜. 아이 개고장이네. 아 씨. 아 나 진짜. 아 씨 가시. 가져와 일로. 뜯어 뜯어. 뜯어. 일단 넣고 배고. 너 넣어 넣어. 넣으면 바로 넣는데. 그냥 넣어봐. 너 넣어봐. 너 넣어봐. 너 넣어 넣어. 너 넣어 넣어. 너 넣어. 너 넣어. 너 넣어야 돼. 됐다. 됐다. 덮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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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브를 완벽 밀봉한. 지석진 씨 팀이. 예. 되게 이겼다. 야 근데 나 깜짝 놀랐는데 저쪽을. 방해하다보니까 나중엔 내가 넣고 있더라. 친구야. 그럼 하겠어. 지석진 씨 팀 모임 은과소 ô sor기와서 도달해 cris idea. 은과시 피 필요하다고 해요.